오늘 개미스쿨 시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혹시 상패 당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제가 투자하는 종목에는 그런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정말로 수십 년 투자를 하셨는데도 한 번도 없었고 불과 한 2, 3년 투자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상패를 두세 번 이상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무슨 차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정권회사 다닐 때는 주식 투자를 거의 할 수가 없었고요. 규정상. 학교로 와서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철저히 보고 이 기업들이 매출액 영업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가. 사실 저는 기술적 지표 이코노미스니까 그런 건 잘 안 보는데요. 일봉, 주봉 그런 건 안 보고 주로 연봉을 보거든요. 연간 상승률. 연간 주가가 꾸준히 올랐는가. 연간 영업이익이나 주가가 꾸준히 올랐고 매출이 늘어났는가. 이걸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상장 폐지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경험은 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고 명수님이 왜 우리나라 주시장만 추락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아이고 참 속이 쓰라리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좀 거시적인 것부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좀 반등세가 이어지더라고요. 뭐 한 83달러 때까지 또 올라서기도 하고 글쎄요. 조금 80달러까지는 올라왔어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올해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오르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대부분의 유가가 작년 말보다 거의 12% 정도 올랐더라고요. 작년 말보다. 그래서 유가가 오른 이유는 중동 사태가 아직도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오페크가 감산을 하기로 했어요. 올 1분기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유가가 자기들 원하는 만큼 안 오르니까 또 연장하겠다. 2분기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도 너무 좋아요. 미국 경제가 작년에 2.5% 성장했는데 올해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최근에 1분기도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마는 1분기도 2% 이상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아직도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도 좋고 그리고 또 가격을 보면서 오펙플러스는 계속해서 감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전망 사실 이게 국제 유가 전망이 가장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어떨까요? 그래도 오름세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지금 80달러를 배를 당 넘었습니다마는 여기서 9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앞서 미국 경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소비 증가수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최근 통계 보니까 미국 사람들 한 68%가 그달 벌어서 그달 많이 써버린다는 겁니다. 저축이 없으니까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도 덜 올랐어요. 우리도 지난 4분기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이런 통계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마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초에는 한 1.2%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2.8%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소비가 증가수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유 수요도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유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크게 성장하다가 요즘 많이 추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기차 때문에 아마 온유 소비가 조금 증가세가 둔화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유가 급등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이고요. 그러나 80달러 안팎 얼마 전에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높은 80달러 정도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80달러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저축률도 떨어지고 물가보다 임금 상승률도 임금이 오르긴 오릅니다만 상승률이 또 높지는 않고 해서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줄고는 있다. 이게 또 유가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 요지는 또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지난 1월 공공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공공물가 상승률이 1월에 2.2% 전년동기 대비 나왔는데 이게 2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공공요금은 좀 동결하는 기조로 가지 않았었나요? 왜 이렇게 상승률이 높게 나왔을까요? 최근에 조금 시내버스 요금 가격은 올랐어요. 시내버스 같은 것들. 그동안 상당히 낮은 수준 유지였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좀 최근에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1월 공공서비스 요금 중에서 특히 시내버스 요금이 11.7%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 이런 게 3.9% 올랐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공공요금이라는 게 우리가 주택, 수도, 전기 이런 건데요. 이거는 1.8% 전년동월에 비해서 1월이고 소비자 물가가 2.8% 올랐는데요. 전체로 보면 공공요금은 아직도 우리 정부가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전체보다는 좀 낮고요. 그리고 이런 거 공공요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부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 저도 가끔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요. 1,450원.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체감적으로 우리가 올랐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공요금 물가 상승률을 보면 아직도 정부가 억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보다는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억제하고 있는 게 이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도 간신히 지금 2%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시 꿈틀대거나 좀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난 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동을 대비 2.8% 올랐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가 통계청에서 이번 주 수요일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시장 컨센서에서 시장의 측지 보니까 2.9%입니다. 1월 2.8%보다는 약간 높을 거라는 건데요. 그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미국은 시차 효과가 2개월로 굉장히 작거든요. 미국은 즉각 즉각 반응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반응 속도가 좀 느린데요. 그런데 최근 유가가 물가 상승률을 좀 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3% 이상 이렇게 크게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금리를 올렸고 통화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화하면 강의 통화 M2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기 안 아프니까 한국인에게 돈을 좀 많이 풀었어요. 그때 증가율이 한 10%까지 갔는데 최근에 증가율이 2%까지 전년 통활대비 떨어졌거든요. 통화가 상대적으로 긴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소비가 별로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높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2월 3월에는 2.93% 정도 유지할 텐데 제가 예측하면 한국은행도 그렇습니다만 하반기에는 2% 초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대부분. 일단 좀 내수. 수요 요인은 좀 부진하고 결국은 외부의 공급 요인에 의해서 좀 좌우될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크게 오르기보다는 하반기부터는 좀 2%대 초반에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좀 증시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그래도 1% 이상 증시가 반등을 합니다만 아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하면 참 답답한 한국 증시 아닙니까? 우선은 만년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는 우리가 누누이 듣고 있는데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최근에 1차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요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고 저평가 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은 좀 어떻게 혹시 보셨나요? 미리서 좀 반응이 있었고요. 연초부터. 연초에 좀 2월에 관련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막상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졌었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주 환원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주주 환원율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순이익을 내가지고 배당금을 얼마나 주느냐. 자사주를 얼마나 매입해 주느냐. 이건데요. 지난 10년 평균 보니까 우리가 29%입니다. 중국이 32%, 미국은 92%.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벌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게 3분의 1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계속 유도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시청자, 청취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왜 굴리 많이 모양이냐고. 일본 주가는 작년 말에 비해서 거의 늦게 225가 20% 올랐거든요. 오늘도 지금 4만이 넘었더라고요. 역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미국 라스닥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우리 주가는 지금 작년 말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가가 왜 이렇게 저평가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 좀 주저하는율이 낮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경기 회복 속도가 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애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계속 사거든요. 오늘 2월까지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한 11조 3,400억 원 순매수했어요. 그런데 기간, 개인들이 각각 5조 넘게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우리 주식 좋지 않다고 우리는 미국, 일본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애국인들은 오히려 우리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지수만 놓고 보면 사상 최고치여서 절대적으로 많이 우리가 배가 아픈 상황이기는 한데 정부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놔서 저평가를 좀 해소해 보겠다라고 하는데도 외국인 투자자가 또 들어오는데도 한국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국장은 안 된다. 아직도 국장을 하고 있느냐. 나는 미장으로 간다 이러면서 이제 서학기미로 계속해서 변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올랐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사이클로 보면 10년 단위로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10년 단위로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른 이런 사이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올랐었습니다. 그때 우리 삼조왕이 있었고요. 그런데 1990년에서 2000년까지는 미국의 IT혁명으로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면서 우리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면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많이 올랐어요. 사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미국 주가는 못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어요. 그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도 2000년에 거품이 붕괴되고 나서 제자리 오는데 꼭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10년은 사실 미국 주가만 많이 오르고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돌을 났죠. 그래서 최근 주식 투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최근 10년을 보고 미국만 오르고 우리는 못 올랐다. 그래서 국장 떠나서 미장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가는 명목 gdp 유동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그리고 미국 주가는 같은 기준에 보면 고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우리 주식을 11조 원 이상 사는데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린 것 중 우리 주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저평가됐고요. 한율도 1330원. 우리 경제력 우리 경상수석자 올해 아마 한국은행도 전망한 것처럼 500억 달러 이상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 원화가치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1조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한국 주식을 샀을까. 그건 한국 주가 한국 원화가치가 저평가됐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최근에 우리 시장이 안 좋아서 미국 주식만 사고 계신 것 같은데.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최근에 외국인들 주식 사면서 아까 원화가치 코스피 저평가됐다.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가는 고평가됐다.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다. 시간이 가면 결국 주가라는 게 자기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거든요. 평균 회기라고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목 GDP나 유동성 대비 우리나라 시장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오를 요인도 있는가. 교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일평균 수출이라든지 대외 경기 어떤 순환 측면에서도 그러면 이제는 저평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를 요인들도 있을까요? 명목 GDP의 유동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출 지난 1월 2월 수출 발표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일하는 일평균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7%나 증가했거든요. 지금 수출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그러면 오르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아마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회복 속도요? 그런데 이달 말에 한국은행에서 1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 가계들 은행에 저축을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에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려들어서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 및 내금 비중 주로 금융회사에 맡긴 비중이 47%로 한 2, 3년 전 44% 정도 됐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한때 2년 전에 5% 넘던 게 지금 3.5% 안팎까지 떨어졌거든요.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은행예금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돈이 그동안은 정기예적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 단기 저축성예금이나 요구볼례금 그다음에 MMF 그다음에 최근에 정시고 고객예탁금이라고 흔히들 그러는데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정시유동자금이라고 그러죠. 정시주변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꾸준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회복되고 있고 유동자금, 정시주변자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식시장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상 최고치 가고 있는 해외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더 싸고 증시 주변자금도 늘고 있고 경기 회복 속도가 관건이기는 한데 회복신호는 또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하고 같이 맞닿아서 저PBR 주식이라든지 순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은 주식들 그리고 주주 환원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기업들 찾아보는 붐이 또 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혹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셨나요? 네, 이전에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은행주들이 또 올해 많이 올랐죠. 전용주들이, 보험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은행주들 보니까 PBR 이게 4내제 0.5배 정도 되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 네, 그다음에 PR, 주가 이익 비율. PR도 4내제 5배예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한테 강의하면서 은행에 예금하시지 말고요. 그 돈 가지고 은행주 사셔서 배당을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변동성. 변동성은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원금 보장 안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만. 은행 예금 지금 정계금 금리 1년 만기 3.5%인데요. 그런데 은행의 대부분 배당 수익률이 5%가 넘거든요. 그리고 물론 주가라는 게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PBR, PER로 보면 0.4, PER 4.5배. 이 정도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별로 많이 떨어질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PBR이 1미만인 종목들이 정말 많죠.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전부 그런 것들이 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결국 매년 매출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런 이익도 같이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요. 싼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성장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규제 산업이어서 떼되면 한 번씩 망치질 한 번씩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저평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싸도 너무 싸고 그 안에서도 오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말씀하신 건 은행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정부도 기업은행에서 배당 받아가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도.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한계에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증시 저평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또 5월에 2차 세미나 열고 정부가 또 한 번 발표할 예정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저한율이 29% 세계에서 가장 낮다. 미국 92%다. 지난 10년 평균이요. 생각해 보면 미국 92%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29%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주시장이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밸류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도 2014년, 2015년부터 이런 걸 서서히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본격적으로 도쿄 증권고를 해서 여기서 같이 높여보자. 이런 많은 정책 제안을 했었죠.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일본도 거의 한 10년 걸린 일이라고 하고요. 아베노멕스부터 해서.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일본보다는 빨라야 되고. 일본보다 빨라야 되고. 더 빨리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또 시간은 또 필요하기도 하고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정책들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겠다. 진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자율이 아니라 의무화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정부 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금융협회나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 합의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생뚱마든 이야기 같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라고 보고 있거든요. 리디노미네이션이라면 화폐기억 아닙니까? 화폐단입 변경입니다. 몇 년 전에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하에 묻혀 있는 자금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내수 부양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율이 1달러당 1300원인데 1달당 15원으로 바꿔놓으면 일시적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싸보이거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를 기대하는 걸 수도 있겠고 또 근본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 요즘 많은 사람들이 10원짜리 안 쓰시는 것처럼 그래서 1만 원짜리를 1,000원이나 100원이나 이렇게 바꿔서 미국 1점 몇 달러 하는 것처럼 우리도 1점 몇 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 우리가 수출로 보면 세계영재의 7위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1달러당 1300원 한율 이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계속 한번 논의할 필요는 정책적 자원에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특정 국가 언급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나라 여행 가보신 분들은 체감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교환 비율은 수십만 이렇게 돼 버리니까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리디노미네이션 화폐의 어떤 숫자 0을 몇 개 빼버리는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니라 거의 경제 블랙홀 같은 이슈 아닙니까? 이거 한번 운 띄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는 상당히 좀 앞으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환경인데요. 우리 전체 금융자산 국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2경원 이 넘었거든요. 1경원 가면 0이 거의 16개나 들어가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우리가 1962년 63년에 앞에 단위 변경하고 그대로 지금 계속 그 단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우리 명목 gdp가 한 6800배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이게 사실 가끔 기자들이 지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특종이랍시고 지르는 기사 중에 하나가 리디노미네이션 한국은행이 추진한다 이런 오보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국은행은 빛의 속도로 해명 자료를 내는데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미래를 보고 조금씩 조금씩 토론은 좀 해볼 필요는. 네.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몇 년 전에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물론 저는 찬성론자 또 반대론자. 반대론자도 많죠. 많죠. 토론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또 이제 거대한 이슈니까 그때그때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또 짚어보겠고요. 미국 증시 미국 경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에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이제 대통령 경선 이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거의 이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만약에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산업이라든지 업종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좁게 산업 측면에서 말씀하면 바이든은 친환경 산업 특히 2050년까지 넷제로 찬소 제로로 가겠다.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찬소 중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정책 내용을 보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전통 에너지를 좀 중시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 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 산업을 굉장히 선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세계 정치 경제 환경 참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최근에 유럽이 방위비 분담 많이 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공해도 괜찮다. 이런 거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정말 질타를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종잡을 수 없어서. 우리 상대적으로 방위산업 우리 방위산업 관련 수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출입을 행해서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올렸는데요. 우리가 폴란드 같은 나라로 방위 이런 거 무기 같은 거 수출 많이 하는데 그만큼 보증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이 긍정적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요. 오늘 한 신문 칼럼 보니까 외국인이 한국 경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오히려 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산업을 예로 들면서 그런 거에 주장을 해놨더라고요. 좀 산업별로 명함이 엇갈리는 거죠. 명함이 엇갈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말 한마디가 또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이고. 사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회 폭동 사건도 있었고. 출마 자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도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고요. 또 예상을 할 수 없는 것도 한번 볼까요. 미국의 기준금리 이야기인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 연말 연초만 하더라도 2024년도에 한 대여섯 번 내리겠는 걸 이렇게 시장에 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잘해야 세 번 내리겠다. 이렇게 또 바뀌고 있고요. 시장의 전망이.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미국 의회에서 출석해서 또 발언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달 한 20일경에 FMC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마지막 아마 발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번에는 좀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언론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물가가 목표치보다 높다. 물론 PC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2% 중반대로 많이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목표치 2% 아직도 높다. 그리고 아직도 고용이 좋다. 이런 언론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이번 주말에 미국 2월 비농업 부분에 고용이 발표되거든요. 그런데 1월에 35만 5천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었죠. 예상치보다 거의 2배 증가했었죠. 그런데 2월 시장 컨셉서스 보니까 한 18만에서 19만 사이에 1월보다는 많이 둔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고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빨리 낮아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는 시장 컨셉서스 올 3월부터 금리 인하한다. 그런데 고용 통계 1월 나오니까 5월로 연기됐다가 또 1월 소비자 물가 발표되면서 또 6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6월부터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1월 고용보다는 많이 둔화되고요. 저는 앞서 미국 소비자들이 저축율이 낮고 그다음에 이자 부담 늘어났고 소비가 앞으로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소비가 둔화되면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죠.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얼마나 탄력적이냐면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3, 4월에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약 2,200만 개 줄이더라고요. 2,200만 개 일자리. 3년 늘어났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증가세가 앞으로 둔화되면 기업 매출 줄어들면 기업 CEO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었구나.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4월, 5월 가면 미국 고용이 오히려 대폭 감소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 얼마 전에 중국에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금리를 내렸는데요. 시장에서도 많이 또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또 기대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국 증시가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바닥에서 또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10여 퍼센트. 중국 증시의 움직임은 최근에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중국은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중국 소비자 물가 보면 마이너스 1% 안팎이에요. 거의 디플레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다른 데는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중국은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통화정가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중국 경제성장률은 낮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양해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몇 퍼센트로 제시하느냐 이게 문제 있습니다마는 아마 5% 안팎. 작년에 중국이 5.2% 성장했거든요. 시장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4.6%인데 중국 정부는 한 5% 안팎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의 전망보다는 더 높게. 네.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좀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제가 보면 중국 주가는 우리 주가와 마찬가지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가가 이제 바닥을 서서 탈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바닥은 탈피할 수 있는 거면. 다만 또 이제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된다거나 이걸 또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또 쉽지는 않나요? 그렇죠. 중국 경제가 고성장한 안전이 끝났고요. 중국 지금 기업 부실해지고 은행 부실해지고 지방정부 부채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극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은데요. 그래도 그동안 지나치게 저평가됐던 게 통화 증가율이 지금 전년 통홀 대비 8%인데요. 이게 이제 한 9%, 10%로 오르면서 아마 중국 주가도 서서 이거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양회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나오는 소식도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겠고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는데 혹시 교수님도 가상자산 코인 같은 거 투자를 좀 하시나요? 왠지 안 어울리긴 합니다만 하실 수도 있어서. 저는 작년부터 투자하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는 직접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거래하는 은행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계좌만 이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게을러서 그 은행 계좌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거래 없던 사람은 하루에 100만 원씩만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허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데 교수님이 직접 하지는 않으시지만 작년부터는 가상자산도 조금 나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장난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8200만 원 넘고 사상 최고가 달러 기준으로도 가고 있고 또 이러다가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1억 간다. 얘기가 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코인 가격은 유가 예측만큼 규제하는 겁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이쪽 시장은. 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작년부터 계속 좀 투자하시라고 그렇게 권유했는데요. 우선 미국에서 거래소에서 ETF를 한법적으로 거래하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수단으로 인정을 해버렸다. 미국에서. 그렇게 지금 투자 수단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미 달러 지수하고 미 국채 수익률하고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미 달러 지수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달러를 가지고 코인을 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면 달러 가치가 최근에 정체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대뇌 불균형이 심화됐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계속 보유를 줄이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이 많이 줄이고 있고요. 달러 가치는 중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게 괜찮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인하 시점만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금리도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투자하실 때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한 10%만 투자 자산에 그 정도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변동성이 사실 너무 심하죠. 그리고 밤새 거래되고 토요일 일요일도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 엄청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해야지 변동성을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인간인 이상. 볼 수밖에 없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10%만 사놓고 그냥 보지말로 기다리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온다고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주식은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참 코인 이유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가치 측정이라는 게. 가치 측정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추세를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 금리가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더라. 방향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적정 가격은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어렵기도 하고요. 또 하나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ETF. ETF 현물을 담는 ETF 방식이 있었는데 이더리움까지도 이더리움을 바탕으로만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측이 어려운 분야이기는 한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미국서는 승인을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거 승인해 주자.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는 합법으로 승인이 됐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지금 거래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제 기억으로는 여야가 모두다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열겠다. 이거 자체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미국이 승인했고요. 다른 나라도 여기에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 아닌가 결국은 우리나라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우 보수적이죠. 이게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우리도 시간의 문제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비트코인 직접 투자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ETF 같은 거 나오면 투자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간편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거래은행 인증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코인 지갑 만들 필요도 없고.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제 투기성이 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또 염려가 되는 지점도 있을 텐데요. 네, 그거는 뭐 그 가격은 우리나라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수요 공급에 따로 결정되니까 우리가 수요를 좀 늘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 기사 이게 코인 류는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가격,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격 달라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ETF라고 하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그 ETF 그대로 그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돼서 프리미엄 없이 살 수도 있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요.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변동성. 그리고 휴일에도 계속 거래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많이 투자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 채권, 현금 여러 가지 구성할 때 그 가운데 투자 수단으로는 하나, 한 10% 안파.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이 코인을 위주로 투자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담아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또 오해하시는 분들 또 많으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김영익 교수님 사칭하는 요즘 그 광고들도 여전하다라는 거. 네, 그것 좀 꼭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광고 스폰서라고 떠서 본인의 강의를 들어라.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사라라고 하는 그런 사칭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